여기 찍게 야 골뱅이 걸려봅시다 있나? 개조개 개조개 주웠다 솨아 있을까? 솨아 한입 솨아 솔랑 오랜만에 제가 자주 다니는 구미포인트 하삼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용홍김님 용홍김님이랑 함께 왔습니다 우리 용홍김님 자 전문가의 포스 느껴지시죠? 우리 용홍김님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자 아가짓게 부탁한다 용홍김님 잡아볼까? 쇼 자 오늘은 욕심 안부리고 용홍김님하고 같이 소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홍김님은 거의 노그다수준으로 가야죠 구멍만 보면 무조건 부를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 하나만 딸랑 갖고 왔어 진짜 장비 갖고 와야 되는데 귀찮아 근데 그래도 한번 오늘은 날씨가 순이 높다보니까 소라도 한번 주워보고 구멍이 혹시 개죽의 구멍 보이고 한번 하면 헬프미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용홍김님 한번 실력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용홍김님 앞에 소라 한 마리 아 솔랑해야지 잡은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해도 돼요? 내가 내가 자 내가 용홍김님 줬어 자 솔랑 우와 오자마자 솔랑 아 좋지요? 야 근데 그물이 지금 쳐있어요 응 그죠 우와 새거운데 그물에 있는거 건드리면 안되잖아 그렇죠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우리 눈이 좋아 하하하하 자 저는 초보고 하하하하 우리 용홍김님은 거수 하하하하 오우 맛조개 솔랑 내일도 내일도 어 여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명주 명주 이거 이거 안할거야? 죽었어? 깨졌어? 호빙이는 어떻게 나왔다 호빙이는 않고 그냥 왔단 말이지요 아이고 호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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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랑 어 봐봐 호빙이가 망 나온다니까 호빙이가 진짜 나오기 시작해요 그쵸? 딱구다 우와 우와 예 좋아 한입 오케이 솔랑 우와 옹주기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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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뱅이 오오오 오오오 하하하하 우와 어머머머데 이거는 국수소면 삶아야겠다 그쵸? 오오오 오오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한대로 물이 너무 맑고 바닥이 다 보입니다 아 근데 장비를 키조개 장비를 안 갖고 왔어 근데 오늘 소라만 보려고 했거든요 소라만 그쵸? 뭐여? 뭐여 뭐여? 명주 명주는 조금 내둬 하하하하 오늘 명주를 내두고 소라하고 아 키조개 아 이정도 생기면 키조개 완전 진짜 장난아니게 죽을건데 그쵸? 응 한번 보시게요 하하하하 핸드폰이? 네 돼요 핸드폰 돼요 물에 빠져 없어 오메 미치겠다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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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요 골뱅이 와 근데 안보여 영상이 골뱅이 솔랑 오메 큰일났다 핸드폰 물에 다가와 하하하하 바닷물에 바닷물에 한번 이걸 퐁당했는데 바닷물에 아주 퐁당해갖고 난리가 났죠 하하하 미치겠네 지금 골뱅이하고 골뱅이가 나올 시즌이면 여기 여기 소라하고 나온다는거 여기 뭘까요 골뱅이 한번 잡아볼까요 자 골뱅이를 한번 뽑아봅시다 자 잡았어 자 골뱅이 있을까 어 아닌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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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 아닌데 아닌데 여긴데 골뱅이 솔랑 슝 오늘은 우리가 그 간조가 열두시 한 10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모래톱 여기 있는데 온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어 아무도 안 돌았어 무서워서 자 오늘 길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길이 원래 보여야 되는데 자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 용김님하고 저하고 허당이하고 처음으로 자 입성 오늘 물높이가 50정도 되거든요 50대에요 오늘 물높이가 근데 길이 안 생겼어 그죠? 지금 간조시간이 몇분 남았죠? 한 1시간 1시간 20분 남았어요 간조시간이 빨리 우리 치고 나와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 그죠? 네 빨리빨리 먹을 거를 잡아옵시다 아무도 없어 자 우리 멤버님과 나하고 우리 책에는 너무 잘 나와요 오늘 생각도 못했네 어? 통이다 뭐가 있다 빨간색 열심히 잡아볼게요 자 못 잡을지 모르니까 홍합을 캐 볼까요? 홍합이 바위에 덕지덕지 오메 홍합 홍합 솔랑 오메 근데 이거는 너무 작은디? 자 입구에서 돌다보니까 이제 간조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빠르게 한번 소라 포인트 한번 진입해서 소라 포인트 한번 보고 나가면서 골뱅이 포인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소란 나왔을까? 전에 여기서 개조개를 막 주었던 데죠? 그죠? 아시죠? 그때 막 개조개 여기 돌에 끼어 있던 거 개조개 봤을 때 여기가 그 지역이야 여기가 그 지역이고 이 앞쪽이 아예 밖에서 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 개조개하고 여기하고 저 앞쪽에 개조개 포인트고 여기 모래 쪽 있는 데가 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여기가 원래 개조개 포인트죠 바위가 몽땅 있고 바위 사이사이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곳이니까 자 삶 쏠랑 안하네 이거 너무 작아 전방 수류탄 할까? 전방 수류탄 할까? 던져볼까? 자 손으로 여기 해삼 어! 작아 아니 방망이 방망이? 아 잠깐만 이거 먼저 전방 수류탄 하고 전방 수류탄 저기다 던져버려야지 던졌어 자 방망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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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봐요 케봐 어디야? 어디 있어요? 아니요 방망이 어딨어? 뒤로 물러 뒤로 물러 뒤로 물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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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다 자 아가치께를 활용해서 자 여기 자 아가치께 넣어서 자 해삼 우와 솔랑 이 정도면 방망이 끝 오메 매 떨어졌다고 오메 요새 계속 떨어져 오메 어딨지 어딨지 여깄다 자 우와 해삼 솔랑 있지요 애기해삼 우와 애기해삼은 전방 수류탄 해줘야지 자 애기해삼 저기다 던지자 애기해삼 전방 수류탄 하시 헉 퐁당 하하하 여기 나 비치고 있는데 여깄다 여깄다 있다 여기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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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혔어 여깄다 안 잡혔어 자 여기 해삼 솔랑 있지요 또 해삼이 여기 또 보이긴 한데 해삼이 너무 작아 해삼 이거 또 던져버려야겠다 뭘 던져버려야지 퐁 퐁당 진짜요? 방망이는 아니야 이게 이게 방망이면 내가 무한해서 잡은 게 사이즈가 얼마나 건데 오메시 싸우면 돼? 오메시 솔랑 자 또 아 씹는 식감이 다르죠 식감이 완전 달라 해삼 좋아 이건 깊은디? 손이 불타까진다 자 자 자 타볼게 오줌 찍찍 사는데 식구금 식구금 솔랑 소라를 보고 싶은데 해산만 찾고 보입니다 일타 일피 하나 올려놓고 오우씨 오우 하나 올려놓고 자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여기 하나 일타 일피 오호 일타 일피 제일 맛있는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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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랑 나미가 오늘은 용왕님이 해삼만 준 해삼만 주고만 해삼 하나 자 해삼 하나 솔랑 해삼만 해삼만 둘 고개는 저기고요 둘 빨간색이다 이건 너무 작아 여기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그냥 패스 너무 작아 말뚱이 말뚱이 말뚱성기는 잡아주는 센스 아까 해삼은 너무 작아 저기는거 그저 뿌띠는 버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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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고 해삼은 여기도 하나 있고 근데 이거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이건 좀 솔직히 던져주세요 아 이거지 좋다 ّ장 오늘은 다리 완전 초생다리죠 흐흐흔 오늘 12물인가 사람이 아무도 이쪽 섬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분 오늘 그냥 1번 분이신데 혼자 해삼을 어마어마하게 잡으신 분 계시고 저하고 용홍김님 예 용홍김님하고 같이 넘어왔습니다 열심히 더 잡아볼게요 렌털을 켜야지 깜깜해 오메 어두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어디야 꺼내봐요 어디어디요 어딨어 여기여기 근데 이게 사람을 가 죽은걸까 아이고 여기도 못 들어가 소라 있을까 한입 소라 솔랑 사이에 있는 개주개가 있나 없나 꽝일수도 있고 건져봅시다 있나 개주개 개주개 주웠다 개주개 솔랑 골뱅이 골뱅이 꺼내세요 골뱅이 꺼내십쇼 굴 껍데기 속에 쭈꾸미 자 굴 껍데기 속에 쭈꾸미 자 굴 껍데기 속에 쭈꾸미 자 한번 벌려볼까요 솔랑 어디 어디 솔아 있지요 쭈꾸미가 들어있는걸 보여줘야죠 쭈꾸미 쭈꾸미가 들어있는걸 보여줘야죠 이 속에 석화가 큰게 있는데 굴이 이 속에 쭈꾸미가 있지요 이 속에 들어가있어 보여드릴까요 이게 꺼내요 꺼니까 얘는 꺼니까 얘는 쭈꾸미 이거 꼽니까 얘가 자 빈 소라 껍데기 있었는데 쭈꾸미 속에 소라 껍데기 속에 쭈꾸미 있지요 쭈꾸미 쏠랑 이렇게 들고 있어요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사이즈 자 나오면서 나오면서 이 쭈꾸미 어마어마한 쭈꾸미 그 다음에 쭈꾸미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늘 사는 거든지 쭈꾸미가 들었을든지 기침이 하네 쭈꾸미는 여기 뭐 낙지만 해버려 나갈려고 하네 뭐지 똥 싼거야 뭐한거야 가 considered 안녕해 이거 찍는다고나 곽 채우네 이거 찍는다고다 рекe 쪼끼미 투하 이거 크죠? 낙지인 줄 알았어? 아니 문어인 줄 알았어 낙지인 줄 알았어 낙지인 줄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